안녕하세요.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자유, 진리, 창조, 권학 이념 아래 강릉과 원주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는 중부권 핵심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의 우수한 교육 환경에 더하여 낮은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제도 덕분에 재학생의 절반 가까이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는 대학, 강릉원주대학교를 만나보실까요? 여기는 강릉 캠퍼스입니다. 강릉 캠퍼스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 등 7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강릉 캠퍼스 정문을 지나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헤라민의 참들로 강릉원주대학교 인재상 표지석입니다. 강릉원주대는 헤라민이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라민은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인재라는 뜻입니다. 대학 상징탑 광장과 헤람지는 강릉원주대 구성원이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헤람지는 강릉 다옥길 16구간인 사기시습지 길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상징탑 광장 뒤로 보이는 건물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70만 건의 장소와 1,200여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는 종합학술정보센터입니다. 모바일 학생증으로 출입하고 열람실 자석발급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e-book, 전자자료, 희망도서 신청 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는 학생성공지원본부입니다. 온오프라인 상담과 다양한 비료과 프로그램,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해람지 뒤편으로는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양강의와 강릉원주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국제교류원, 교육혁신원,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한국어학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강릉캠퍼스 학생들의 복지공간인 학생회관입니다. 학생식당, 우체국, 문구점 등의 편의시설과 보건실, 동아리방,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4층에는 건강체력센터가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의 체력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총 6개 동으로 구성된 강릉캠퍼스 기숙사는 기숙사 비용도 저렴하며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쾌적한 공간입니다. 신입생은 수시합격생의 경우 희망하면 전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강릉원주대학교 자랑인 치과병원입니다. 10개의 진료과를 모두 합춘 치과종합병원으로 우리나라의 치의의학을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축구장, 육상트랙, 농구장, 풋살장이 있어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입니다. 혁신도시 원주에 위치한 캠퍼스는 제1영동고속도로와 KTS 개통으로 더 편리한 교통과 여주전철역에서 캠퍼스를 입는 통합버스 덕분에 통합도 수월합니다. 원주캠퍼스에는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두 개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정문을 지나면 가장 처음 맞이하는 건물이 대학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행정보서를 비롯하여 작카페 등이 있으며 학교생활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곳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공간 건물 뒤로 원주캠퍼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원주캠퍼스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17만 건 장소와 426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는 종합학술정보센터입니다. 북카페, 오픈연람실, 스터디룸, 시네마룸, 대출실 및 일반연람실이 있어 공부만이 아니라 후식과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건복지 계열 학과는 보건복지대학 1호관부터 서보관에 있으며 고령화, 다문화 사회의 요구 등 현대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인권과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대학 1호관 1층에는 임상실습과 실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호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열 학과는 과학기술대학 1호관부터 3호관에 있으며 공학과 IT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실험실과 공공강의실에서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겸비한 4차 산업을 선도할 인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학생복지관입니다.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동아리방, 학생자치회실, 스터디 룸 및 세미나실을 비롯하여 강의실, 체력증진실, 카페, 매점점에 갖춘 공간입니다. 학생생활관은 청동관, 예술관, 해소관, 회계동으로 미인일실로 운영되며 신입생은 수시합격생의 경우 희망하면 모두 입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본 국립강롱원주대학교 어떠셨나요? 국립이라 더 특별하고 든든한 강롱원주대학교에서 헤라민으로 만나요.